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44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54-3 이구요. 쭉 이어집니다. 2179번 고등의 옛날 문제네요. The Professor wants what's all. 우리 모두를, 즉 잭과 리즈와 너와 나. 스티븐이 답이네요. 목적격이니까. 여기 us all 하고 동격이잖아요. 동격이니까 당연히 목적격도 목적격하고 같은 목적격. 원수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으로 써야 되니까. 미 써야죠. visit hell and nothing home. nothing home 뭐 이렇게 먹여주고 요양원 뭐 이런걸 말하죠. 요양원에 방문하길 바란다. 이렇게 되겠죠. 누가 뭐 당구에서 뭐 세리가 뭐 영어로 뭐냐 그러더라구요. 너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너스 이렇게 잘 살살 젖 먹이듯이 공을 이렇게 살살 치는 거에요. 이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이제 너스를 하죠. 그러면 뭐 세리라고 하는데 세리는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용어를 잘 몰라요. 세리가 뭐 왜 세리인지 몰라요. 사실은. 너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영어로는 너스라 그러는거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2180번이고 홍익대학교 문제네요. 홍익대학교 문제. 별표 하나 줬네요. My going to such a place. 그런 장소에 내가 가는거는 동봉사 음상에 주어 쓴거구요. Part of my mother's. 우리 어머니의 not so secret. 그리 비밀도 아닌 그런 계획. To change plan. 오브 아인즈도 있고 투브이도 있지만 계획이니까 투브이가 맞습니다.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어머니의 그 계획이 이란이었다. which she worried. 어머니가 걱정하기로. which she worried. 삽입된 거구요. which she was becoming. 그것은 돼가고 있었어요. what you like. 허스. 당연히 d번이죠. 여기서 내 성격과 대비되는 것이 어머니의 성격이니까 어머니의 성격을 닮아가는 거죠. 따라서 소유대명사는 허스를 써야 되는 건 뻔하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2181번 문제는 영남대학교 문제고. In World War 2 2차 대전의 브리티시 영국인들은 used the radar fence를 사용했다. 이런거죠. 레이더 방어 방어를 사용했다는 거에요. Make sure. 확실하기 위해서 incoming. 다가오는 비행기들이 were there's. 그들의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거죠. 이 make sure 다음에는요. 이렇게 현저히 과거형을 써도 과거상의 미래를 나타나게 되는 거에요. 근데 지금 뭐 아무튼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not germany's. 독일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 대 비행기가 나와야 되죠. germany's가 돼야 되는 거 당연하죠. 아이고 여기 띄어쓰기가 붙었네요. 뭐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54-6번 문제네요. 2182번 문제고. 에서 charl. 아이떼. 스카프트. 안턴 발리스인가요. 안턴 발리스인가요. 안턴 발리스는 showed an eager interaction. 열랄한 지성과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which were a record. 인정되었고 격려되었다. 그들의 부모. 이스는 사물의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희스가 돼야 되겠죠. his parents. 그의 부모가 되니까 희스로 받아야 되겠죠. 문제가 다 쉽죠. 연습문제고 뭐 소유격 일치 문제는 다 쉽습니다. 2183번. the moon's rounded over죠. 달의 둥그란 구체는 was shine high in the sky. 하늘 높이 오르고 and casting. 빛인 거죠. 던졌다. 이런 거죠. 모든 것에다가 벨벳이. 벨벳같은 빛을 비췄다. 그런 거죠. 근데 이스에다가 컴마에서 쓰면 안 돼요. 컴마에서 쓰는 것은 이거는 이 리즈의 축약형이잖아요. 이 리즈의 축약형 쓰면 안 되고 소유격인 its를 써줘야 되는 거죠. 잘 아시죠. 이건 뭐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중앙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the author's novel 소설은 may seem. 다소 낡고 좀 구태한 것처럼 보이는데 musty. 진부한 거. but its form. 근데 its form이라고 돼 있어요. 서바합이 현장으로 쓴 건 맞는데 its 받을 게 있어야 되죠. its 보니까 앞에 나블즈 밖에 없잖아요. 나블즈 어떻게 its로 가서요. 복수형인데. 당연히 대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뭐 인기 소설에서 남아있다. 노웰은 이제 틀린 게 없다는 거죠. 다 비번이고요. 다 쉽습니다. 아 그 다음 문제가 또 여기 색깔이 안 좋은데. 아 또 이게 또 색깔이 안 좋게 이렇게 돼서 참 제스성입니다.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이거 뭐 많이 했는데 이제 다시 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 이거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2185번. 문법적으로 옳지 못한 것. 틀린 거. 롤라이거죠. 술을 많이 마시는 거. 과음은 increased risk of heart. 심장 병원에 위험을 이야기 시킨다. 알콜은 실제로 클라우팅. 피가 엉키는 것을 금해준다. 막아준다. 피플 who drink moderate. 적절하게 먹는 사람은 40% 더 낮은 colonel risk. 내 혈관 위험을 갖는다. 금주하는 사람보다. 하지만 피플 who don't drink.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should start. 시작해서는 안 된다. to protest. 희스면 안 되죠. 피플이니까 당연히. 피플은 복수형이죠.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희스면 안 되고. 피플을 받으니까 되었어야죠. listen. 이유는 간단하다. many are unable to control. 습관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문제네요. 또 내려가지요. 또 내려가면은. 아 영 급치가 안 보여서 영 찝찝합니다. 아 근데 이게 뭐 더 내려가야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그냥 넘어가지요. The works of Samuel Richardson의 작품들은 영국의 입스타러리. 이거 뭐 이 서간치 신문 소설. 1900년대. One note of. 유명했다. It's validity. 타당성인데. This가 받아야 되는데. This가. 리처드슨 받을 수 없고. 소설가 받을 수 없고. 작품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뭐로 유명하다. 당연히 답은 C번이. It's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대어로 바뀌어야 되겠죠. 글자가 좀 힘이 다게 나와서 그렇긴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문제도 쉬운 문제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